이제 연두연두해서 나무가 초록초록해지려고 한다 너무 좋다 오늘 공원에서 육회비빔밥 잘 비비는데 쏙쏙 비벼서 내 몸속으로 쏙 들어가야지 맛있게 먹자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육회비빔밥을 야외에 나와서 먹을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많이 먹어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다 가까이 오지마 앞에서 먹을라고 다 먹을꺼야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소풍 넣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다 나 이거 크게 넣어야 되는데 찍어도 되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고마워 잘 먹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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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아? 아 큰일났네 이거 다이어트는 다했다 나 그래도 먹어야지 음 아 바람 불어서 날리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봄바람 정말 시원하다 너무 좋다 예쁘죠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아 까치다 까치야 까치야 놀자 날아갔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양 깜짝짝짝짝짝짝짝짝괜짝 오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